안녕하세요 유튜브분들 반갑습니다 BJ 손이 아닌 BJ 조만문이 아닌 이제는 스트리머 조만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부로 아프리카 방송을 그만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디오 게임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큰 곳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팔로우가 위쪽에 뜨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트위치로 제가 옮긴거를 팔로우가 즐겨찾기인데 즐겨찾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7년동안이나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애청자도 14만명 가까이 찍어보고 그리고 누적 시청자 수도 2,500만명 정말 많은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는 트위치에서 방송합니다 이제 아래 링크에 트위치가 이제 뜰거에요 눌러보시면은 조만문의 트위치 사이트가 뜰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가입해주시고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많이 방송해 와주시구요 비록 계약직으로 가는게 아니라 많이 백수 상태로 가지만 좋은 상태로 가서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자수 성가해서 반드시 꼭 파트너 계약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많이 정말 응원해주시고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구요 앞으로도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마 밑에인가요? 가운데쪽 밑에인가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트위치 링크를 걸어둘거니까요 밑에 주게 팔로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